여기 양화대교예요. 드디어 양화대교다. 여기 뭔가 좀 살짝 바뀐 것 같다. 진짜 깔았네. 이거 진짜 자이언티 그 양화대교. 그 양화대교. 그 양화대교. 여기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랬었는데. 홍대에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랬었어요. 여기 또 선유도군. 여기 좋지. 여기 당산동 되게 살기 좋아요. 여기 좋아. 여기 우리 개그맨 후배들도 많이 살거든요. 맞아요 맞아요. 그러니까 제가 당산동에서만 한 거의 한 5, 6, 7년 정도로 산 거죠. 저는 여기 당산동을 되게 좋아하고 바로 다리 하나만 건너면 홍대니까. 홍대에서 놀고 집에 갈 때도 그냥 5분이면. 차 타고 택시 보니까. 5분이면 오니까. 아 여긴 여기 영등포구청. 구청 여기 구청 있고. 근데 홍대 왔다 갔다기 진짜 좋았겠대. 너무 좋지. 여기 진짜. 와 여기 대박. 여기 저 이 골목. 이 골목. 있어 있어. 기억나. 기억납니다. 이쪽이 여기 앞에 세우시면 돼요. 이 집이에요. 와 대박 진짜. 쌈디 우리 기석이의. 옛집. 옛집. 옥탑빵집을 한번 가봅시다. 옥탑빵. 우와. 우와 이건 뭐. 우와. 우와. 여기에요. 네. 기석 살던 데가. 이거 봐. 기석 살던 데가. 저기요 계세요. 컴백홈. 저기요 계세요. 컴백홈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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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무도 안 계신데. 아 공사 공실인가 보다. 아 이게 지금 공실이구나. 공실이야. 아 그냥 세입자분이 안 계신 상황인가. 아 그러네. 와 신기하네. 10 몇 년 만에 오셨어요. 어 근데. 그대로다. 뭐가 그대로에요. 이거 이거 이거. 여기 이거랑. 어 세탁기. 그대로에요? 그대로다 이거. 이거 옵션이네요. 그대로 있어요 세탁기 옵션이었네. 이 세탁기 그대로인 것 같은데. 그런 것 같아요. 아 그때 그대로에요? 네 그대로인 것 같아요. 냉장고가 아마 한 이쪽쯤에 있었고. 이 냉장고 위에 여기 밥통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그날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. 눈이 이렇게 되게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. 이쪽에 침대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. 그 약간 락쿠. 락쿠에 누워있던 친구가. 제가 이렇게 밥통을 열어서 밥을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누렇게 된 밥 있잖아요. 오래된 밥을 손으로 먹고 있는데. 이쪽에서 보기에는 제가 눈을 이렇게 먹고 있는지. 제가 되게 감성적으로. 지금 여기가 그게 떠올라요 지금. 눈 내리고 저 친구가. 형 혹시 지금 눈 먹어요? 막 이러는 거예요. 아니 밥 먹고 있는데. 하fy YOU! MIchedo! ANUS